이렇게 집값 띄우기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정말로 거기에 이사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정말 실소유자, 아니 뭐지? 실수요자라고 하죠? 그렇죠. 그렇죠.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집값 이렇게 높아? 그런 사람들이 피해 볼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굉장히 자주 이게 참조를 하는 자료거든요. 실거래가를 보고 제가 조사하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를 확인을 하는데 집을 매수자들도 마찬가지죠. 그냥 인터넷 시세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한 다음에 실거래가가 그 가격에 나오면 실제로 거래가 됐구나 믿고 그 가격 정도는 계약해도 되겠다라고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조작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. 나는 믿고 계약을 했는데 최근에 광교 신도시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. 12억에 거래가 돼서 여러 건 12억이 나왔는데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제일 먼저 계약한 12억이 계약 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뒤에 계약하신 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해소도 안 되고요. 정부도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어떤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방지 대책도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좀 보여주시죠. 네,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. 현행은 과태료 3천만 원인데요. 과태료 3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표시가 되는데 이제 적발이 되면 벌금 3천만 원에 직력 3억 3년 이하. 그러니까 깜빡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. 실거래가 표기인데 이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. 가장 정확한 게 등기입니다.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. 실거래가 얼마에 등기가 했다, 안 했다를 확인할 수 있게 이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. 밑에서 적혀있지만 국회가 통과되면, 본회의 통과되면 10월 중순에. 10월 정도에 예상을 하는데 늦어질 수는 있어도 좀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속 이걸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믿음의 근간,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니까. 맞습니다. 정말로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안 속는, 실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앞서서도 우리가 등기 이야기를 했는데요. 등기부 등본을 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예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고요. 열람하는 데도 700원밖에 들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. 집값 흐름을 보면 쭉 일반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탁 튈 때가 있습니다. 탁 튈 때 여러 건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특정 건이 이렇게 딱 뛰게 된다면 이런 매물들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인해라. 부동산에 문의를 해서 계약하기 전에 이걸 보고 내가 가격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조금 불안하니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달라고 하시고 확인을 안 해주면 700원 내고 본인이 열람을 해도 되니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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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